안녕하세요 이거 되는 거 맞나?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? 네 저 보이스 보이스 브이앱을 켰습니다 처음으로 지금 보이스 브이앱을 켰는데 되게 뭐라 그러지? 좀 낯서네요 이거 이렇게 하는 게 맞나? 맞죠 맞죠 저 누제스 씨 맞습니다 잠깐 시간이 남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앨리스 뭐하고 있나 궁금해가지고 보이스 브이앱을 켰어요 이렇게 화면을 보여줄 순 없어가지고 네 저 세준님 맞습니다 네 제가 진짜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보이스 브이앱을 했는데 이거 되게 느낌이 이상하네요 우리 앨리스 얼굴 오늘 뭐 이렇게 제 얼굴 보면서 맨날 브이앱 했다가 이렇게 보이스로만 하니 좀 어색하네요 네 네네네 아직 아직도 지금 찍고 있는 중입니다 좀 있으면 이제 뭐 군무신 들어가긴 하는데 그때 들어가기 전까지는 곧 들어간다고 아니 지금은 개인 컷 찍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시간이 남아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밥은 제가 중간에 한 오늘 아침 이제 일찍 나왔거든요 승우 형이랑 저랑 승우 형이 첫 번째 제가 두 번째 순서여서 되게 일찍 나와가지고 이제 저는 잠깐 숙소에 가가지고 휴식을 취한 후에 이제 이렇게 저는 어제 되게 힘들었어요 어제 다 해가지고 네 어제 다 해가지고 오늘 좀 저는 좀 여유를 부리면서 있을 수 있는 멤버여가지고 괜찮습니다 네 아니에요 저 앨리스 내 얼굴 안 보고 안 보고 이렇게 목소리만 들으니까 이상하죠 항상 얼굴 보면서 저 왔어요 막 이렇게 했는데 피곤한 거는 되게 뭐라 그러지 이제는 익숙해요 어차피 뮤직비디오의 꽃은 어 딜레이와 그리고 사람이 반쯤 나갈 정도의 피로감 이제 뭐 뮤비의 맛이죠 또 언제 이렇게 또 이런 힘듦을 겪겠습니까 안무 난이도가 안무 난이도가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난이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어 저희 뭐 비유를 하자면 뉴월드를 추면 저희가 거의 죽음의 춤이라고 이렇게 노래가 길어가지고 안무 빡센 것보다는 노래가 길어가지고 이제 되게 힘들어하는데 이 춤은 1절만 추면 이제 숨이 턱 끝까지 올라오는 춤이어가지고 굉장히 좀 멤버들이 힘들어하는 그런 춤이에요 내일 빼빼로 데이인데 뭐하냐고요? 내일 아마도 뮤비로 찍고 있겠죠 오늘 아마도 새벽에 끝날 것 같아서 빼빼로 데이 때 멤버들과 그냥 같이 지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마도 새벽에 끝나니까 돌아가면서 자다가 눈뜨면 내일 저녁이지 않을까? 내일은 쉬게 해 주겠죠 잠은 뮤비 찍으면 못 자요 뮤비 원래... 뮤비 찍으면 다들 알잖아요 아이고 걱정해주는 거예요 그랬죠 형? 아니 저 지금 안 피곤해요 굉장히 지금 말똥말똥해요 네 엄청 좋아요 네 엄청 좋아요 지금 목소리가 지금 앨리스 여러분들은 지금 뭐하고 계시려나 지금 혹시 퇴근? 아니면 집에? 밥 먹고 있으려나 야근? 공부? 자려고 누웠어요 빼빼로 먹고 있어 고슴도치 영상 보고 있어요 학원 숙제 온라인 수업 깨꼬딱 오빠 난 독서실이야 독서실에서 이렇게 보이스 이제 브이앱을 하면 바로 이제 잘 거 같은데 저 오늘 17살 생일이에요 나 생일이라고 그렇게 오빠한테 얘기해주는 거예요? 나는 외계인입니다 비턴 보러 왔습니다 네 외계인 씨 뭐 왔으면 UFO 있죠? 그거 좀 갖고 와요 저 좀 데리고 서울로 올라가 주세요 맞아요 저 승식이 형이 어제 새벽쯤에 인스타를 만들었는데 오늘 그래서 팔로우 안 하냐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마도 제가 솔직히 팔로우 하는 법을 저가 지금 잘 몰라서 저는 어떻게 뭐 팔로우 해주세요 이러면 저 팔로우 할 줄 몰라요 제 핸드폰 가지고 가서 팔로우 하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냥 뭐 회사 직원분들에게 그냥 부탁해서 승식이 형 팔로우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세요 해가지고 하려고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는지 그냥 팔로우 누르면 되는 건가 좀 어렵더라고요 오빠 나는 네 살이야 어이구 네 살인데 천재성을 가지고 있구나 이야 네 살인데 브이앱을 켰어? 네 살인데 벌써 한국어를 마스터를 했어? 어 영재네 네 어차피 멤버들한테 알려달라고 하면 그래도 잘해주겠죠 네 나는 14개월 아니 어떻게 14개월인데 브이앱을 하지? 아가 아가 소리가 듣고 싶어서 그랬어요? 아이고 네 한세는 되게 인스타 잘해요 진짜 한세는 진짜 인스타 잘하는 것 같아요 되게 뭐라 그러지? 여러 사진도 많이 올리고 또 스토리도 하고 그래서 음 저도 좀 배우려고요 밥은 아직 먹지 못했어요 제가 이제 밥 저녁 식사 타임 때 제가 좀 늦게 와가지고 좀 거르긴 했는데 대충 여기 있는 거 그냥 어 주워 먹으면서 그냥 주워먹고 대충 배 때우고 골무신 들어가야 될 거 같아요 음 팬미팅 오랜만에 이제 앨리스를 받는데 어떠냐고 물어봤는데 이제 솔직히 말하면 이제 맨 처음에 들어가기 전까지 되게 떨렸어요 진짜 뭔가 막 이걸 본다고? 내가 진짜 볼 수 있을까? 이러면서 막 이러면서 되게 설렘 가득한 마음으로 올라갔는데 얼굴 보자마자 너무 이제 반가워서 이제 울컥하더라고요 너무 행복해서 그래서 잠깐 토크쇼 때 이제 4주년인데 소감이 어떠냐 최근에 이제 근황이 어떠냐 막 이랬거든요 이랬잖아요 근데 그때 막 계속 스물스물 올라오더라고요 진짜 너무 보고 싶었던 사람들을 네 앞에서 진짜 보니까 그 충격과 이 설렘이 같이 와가지고 진짜 어떻게 보면 시간이 안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 들었던 거 같아요 우리 앨리스도 분명 그랬지 않을까요? 네 팬미팅 가고 싶은데 못 갔어요 에휴 어떻게 다 근데 저도 네 티켓팅 하는 걸 봤었는데 진짜 순식간에 사라지더라고요 한 팍팍팍팍팍팍팍하면 없어지더라고요 다음에는 진짜 꼭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빨리 코로롱이 없어져가지고 콘서트 하면 더 많은 엘리스도 엘리스분들이 이제 올 수 있는데 나도 보고 싶은데 한국 사람이 아니어서 볼 수 없어요 근데 진짜 우리 해외 팬분들도 해외에 계신 우리 엘리스도 진짜 어떻게 보면 볼 수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게 좀 되게 위험하잖아요 와도 격리해야 되고 오는 데도 되게 위험하고 그래서 빨리 하루빨리 이게 되면 곧 만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빠 오빠 저 가고 싶은 고등학교 붙었어요 오빠 저 가고 싶은 고등학교 붙었어요 오빠 저 가고 싶은 고등학교 붙었어요 어휴 그랬어요 아니 저는 옛날에 고등학교 때 제가 가고싶었던 고등학교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학교 다닐 때 성적이 좋지 않았거든요 저는 공부를 꼭 해야되나라는 이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별로 성적이 높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원하는 고등학교를 가고 싶은 데가 있었는데 성적이 낮으니까 그래서 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막 이리저리 막 원서 넣는데도 떨어지고 되게 막 속상했죠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그냥 여기 넣어보자 그때 자격증도 많았으니까 해서 넣었는데 이제 그래가지고 좀 다녔던 거 같아요 그래서 이제 원하는 고등학교 진짜 간 거 진짜 너무 축하해요 진짜 그게 쉽지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회생활 하는데 내 첫 번째 내 인생의 첫 번째 선택하는 관문이 고등학교 정학이잖아요 이제 앞으로 선택할 일이 엄청 많을 거니까 항상 자기가 준비가 돼 있으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니까 고등학교 붙은 우리 앨리스 항상 선택의 폭이 넓을 수 있게 준비되게 항상 그렇게 해요 후회하지 말고 오빠는 항상 후회했어 잠깐 음 음 음 음 음 대학 발표 날인데 기운이 없어 음 근데 에이 에이 연기 오디션도 연기 오디션도 이렇게 보잖아요 저는 진짜 이렇게 뭐 웹백기 때 드라마나 웹드라마 이런 걸 오디션을 봐요 저도 그래가지고 볼 때마다 저는 굉장히 또 준비를 많이 하고 가죠 밤새서 대본도 최대한 외우려고 하고 입에도 붙이려고 하고 고민도 하고 갔는데 이렇게 막상 오디션 가면 떨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떨어가지고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자기의 능력치만큼 이렇게 잘 보고 오는데 결과를 기다릴 때 항상 그런 마음이에요 어 어떤 것이라도 이 내가 원하는 것에 어 결과가 좋지 않았으면 내가 거기에 갔어도 분명 똑같 똑같이 결과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나겠구나 나에게 미리 그렇게 벌어진 거구나 나에게 맞지 않은 곳이었구나 이러면서 좀 많이 뭐라 그러지 또 또 그러면서 좀 마음을 다독이는 편인 것 같아요 저도 뭐 오디션도 되게 많이 떨어졌으니까 오디션 떨어지면 막 아 이 배역은 나한테 내가 내가 맞췄어도 충분히 소화를 못했을 수도 있었겠구나 이러면서 더 멋진 거 찾자 막 이러면서 좀 마음 다독이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앨리스도 뭐 어떤 결과를 기다릴 때 좀 자기 어떻게 보면 자기 위로를 많이 하면서 떨어지면 어때 다음에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조금만 힘내요 맞아요 어떻게 그 항상 순탄한 탄탄대로를 어떻게 대로로만 어떻게 걷겠어요 다 이렇게 다 이렇게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롤러코스터처럼 원래 인생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독서실에 계신 분 자려고 누우신 분 그리고 뭐 일하시는 분 뭐 코코넨 하시는 분들 진짜 꼭 뭐 이렇게 귓속에 뭐 이렇게 마음속에 꼭 안 담아도 되니까 그냥 머릿속에 한번 그냥 이런 것도 있구나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제 말이 언젠간 어 이때 이때 세준이라는 사람은 이랬었는데 나도 그래야겠다 이래 이래도 되고 자려고 누운 거 어떻게 알았냐고요? 자려고 나 잘 거야 이랬잖아요 나 잘 거야 이러면서 그런 말 했잖아요 준아 의욕이 없을 땐 어떻게 해야 돼? 어 어떻게 의욕이 없을 때는 저는 의욕이 없을 때는 어 저는 좀 기분에 많이 달린 것 같아요 저는 뭘 해도 별로 시무룩하고 별로 재미없고 이거 해도 한숨 나오고 아 기분전환 할까? 하면서 바람 바람도 쐬고 뭐 각자 하는대로 했는데 오늘따라 막 그렇게 통하지 않아 아 너무 힘들다 이럴 때 어떻게 해 아무것도 하지 마 아 아니 장난이고 어 그럴 때는 자기 기분이 별로 그날 좋지 않은 거예요 음 그때는 저는 그래요 어떤 거에 막 기운 없고 짜증도 나고 예민하고 막 이런 시달릴 때 애써 벗어나려고 많이 안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어 어 저가 옛날에 심리학을 굉장히 심리 상담을 받았을 때 굉장히 마음에 와 닿았던 말이 이 말이었어요 사람의 감정은 자기가 끌어당기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의욕이 없는 것보다는 사람의 감정은 자기 스스로 당기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앨리스 이렇게 뭐 누워 있잖아요 그때 내 주변에 감정들이라는 이렇게 물풍선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 행복해 아 짜증나 슬퍼 예민해 아 내일 뭐하지? 하면서 막 노근함 뭐 이런 것 이런 것들이 수많은 감정들이 앨리스 주변에 이렇게 말풍선처럼 이렇게 동동 떠다니고 있어요 그때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 거에 따라서 내가 그 그 말풍선 풍선을 이렇게 당겨서 그게 내 몸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다른 걸 다르게 이렇게 기분전환하고 싶을 때는 그럼 그냥 이런 상상을 합니다 저는 아 다른 물풍선 아 나 오늘 예민하네 아 아니야 나는 감기야 이건 언젠간 또 지나가겠지 안 좋은 그러니까 막 별로 자기가 원하지 않은 감정이 들었을 때는 그 생각을 많이 하면 돼요 아 감기구나 감기도 그냥 양목금 낫잖아요 똑같이 하면 돼요 우리 앨리스는 저보다 멘탈이 강하잖아요 저는 쿠쿠다스거든요 저는 거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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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다 때려 빠가 뻔뻑하 이런 수준이에요 네 그건 거의 뭐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최대한 마인드 컨트롤 많이 하는 멤버 중에 하나여서 오빠 연습이 너무 지겨워 응 응 응 왜 연습이 지겨워 응 연습? 모르겠어 저는 이렇게 보이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저는 이제 브이비어가지고 살짝 뭐 이렇게 확 와닿진 않겠지만 어 언제 한번 일을 일이라고 생각을 안 한 적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평생 할 거잖아요 아니면 평생 하다가 안 할 수도 있고 근데 일을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너무 힘들어 아 이렇게 진짜 뼈가 뼈가 이 뼈가 부서지도록 일을 했는데 내게 정작 돌아오는 거는 뭐가 이렇게 없지 난 이만큼 했는데 이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일을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놀아요 일은 일이 아니야 일은 놀이터야 내가 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치를 활용 안 해서 이렇게 막 자유롭게 나는 타이핑 속도가 빨라 그러니까 문서 작성 한 시간이면 되지 뭐 이러면서 나만의 합리화를 시키면서 이렇게 노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긍정적이게 변하더라고요 네 저도 당연히 하루에 몇 시간씩 노래하고 연습실에 있는 게 얼마나 좀 초반에는 힘들었어요 왜 나 이렇게 갇혀 살지 나도 자유로우고 싶은데 그렇지만 공인의 신분이고 바깥에 함부로 나갈 수 없는 그런 거에 좀 약간 되게 초반에 힘들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이 일이 일이라고 생각 안 하고 조금 그냥 놀자 나 나는 내가 노래하고 싶어서 노래하는 거고 내가 좋아가지고 팬분들 만나는 건데 그냥 심심하면 팬분들 만나고 그냥 자고 싶은 연습실에 자고 노래 부르고 싶을 때 여기 노래방이다 생각하고 놀고 그러면서 연습하고 이런 생각을 하니까 조금 더 긍정적이게 변하더라고요 오빠 오늘 내 생일이야 생일 축하 불러줘 축하해 앨리증 네 보이는 보이지 않는 이렇게 보이스 브이앱도 굉장히 매력이 있네요 그쵸? 우리 앨리스 앨리스 세준이 오빠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 보이스 라디오 하니까 어때요? 지금 내 모습 진짜 너무 보여주고 싶은데 자 세준이의 보이스 브이앱은 우리 앨리스의 고민상담과 고민상담과 힘든 마음 그리고 이겨낼 수 있는 방법 이런 여러 가지를 어 많이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어 어떻게 보면 보이스 메딕 어떨까요? 보이스 메딕 어 목소리로 치유해준다 네 어 코너는 이렇게 마치겠고요 갑자기 음 네 아 뭐지 이제는 이제 지금 찬하고 수빈이 이제 아무래도 끝난 것 같아요 이제 다음 씬이 군무 씬이어가지고 이제 전쟁터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저 가야돼요 네 갑자기 뭐 갈각이 갈각이긴 하지만 어 언넘 가서 이제 몸도 풀고 이제 몸에 있는 악세사리도 착용하고 이제 구두 구두도 신고 이제 오빠 출근하러 가야죠 음 오빠 출근하러 가야돼요 음 어 12시인데 어 언넘 잘 자요 우리 앨리스들 네 저 가볼게요 어 알겠죠? 누난데 오늘만큼은 동생이에요 누나 저 군무 씬 하고 올게요 네 어 뮤비 끝나고 곧 보이는 브이앱으로 또 뵙겠습니다 우리 앨리스 오늘 잠깐이지만 이렇게 저랑 이렇게 조금 대화해 주셔서 감사하고 되게 짧게 하는데 솔직히 저는 한번 시작하면 짧게 못 해가지고 좀 길어졌어요 길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앨리스 잘 자고 음 내일은 어 세준이가 얘기한 것처럼 조금 더 긍정적이고 그리고 좀 일을 일처럼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선 결과에 너무 목매지 말고 그렇게 한번 하루를 보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가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준이의 보이스 브이비였습니다 네 거의 뭐 라디오 해도 될 것 같은데 음 라디오 나쁘지 않네 네 네 제가 가볼게요 알리스 고마워요 고마워요 지금까지 누제스 오빠였습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 고마워요 고마워요 고마워요